이 자리에 제종길 도시와 자연연구소 소장님 나오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있는 도시와 자연연구소 소장 제종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도시와 자연연구소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곳인지 좀 궁금합니다. 연구소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이름 그대로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자연 보존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정책대안이라든지 실제로 갈등의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대화해서 실제로 개발자와 보존주의자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내는 일들을 지난 6년간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생태관광이라든지 자연자원관리라든지 보호지역 또 관리 등을 연구하면서 그 사이에 갈등 문제들을 풀어내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 도시와 자연연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안산에 소재하고 있고요. 또 제가 해양연구원에 20년간 있었고 또 다른 연구기관들 대학에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제 가장 도시적인 도시 현대도시적인 안산 그리고 또 도시의 확대라든가 발전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위기에 처해 있는 갯벌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안산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도시의 개발 역사를 좀 지켜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가 도시 발전을 너무 급속하게 해왔죠. 불과 한 3, 40년 만에 도시의 비중이 인구로 보면 한 30%에서 90%까지 뭐 이렇게 커짐으로 해서 도시가 체계적인 계획 없이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건물 위주라든지 또 규모 위주로 큰 건물이 있다. 뭐 인구가 얼마다. 뭐 건물이 매체가 있다. 이런 형태로 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사람, 도시가 균형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시장님들이 또 지자체 장님들이 그런 걸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원체 그렇게 와버리기 때문에 개선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것을 개선하면서도 자금이 덜 드는 그런 방식들이 없는가 이런 연구들이 이제 각 시장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속에 자연을 좀 집어넣는다든지 도시 그전에는 산업단지라든지 또 회사가 많이 들어오면 도시가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는 환경도시나 생태도시가 훨씬 일자리도 많아지고 또 경제 성과도 있고 또 자산가치 자산가치라고 하면 좀 시청자분께서 이해가 선뜻 안 되시게 된 땅값 이런 측면에서도 자연이 들어와 있고 환경이 좋은 곳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특히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대개 자연이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도시 내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제 서민들이 많은 곳에서도 자연을 이렇게 집어넣고 확대시킴으로서 도시의 균형 발전과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향상 그리고 자산가치 같이 높일 수 있다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점은 도시의 이제 병리현상 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병리현상을 고치는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요 그 방안들이 제가 볼 때는 자연을 얼마나 집어넣는지 또 시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또 만족감을 어떻게 늘리는지 이런 걸 통해서 총체적으로는 시민들의 행복감 고치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환경, 생태적인 분야에서 획기적인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그것이 환경, 생태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산업 발전도 도움을 하고 문화도 활발하게 시켜서 그래서 이게 그런 그 본인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문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창의력, 새로운 역동적인 창의력이 생기면 도시의 산업, 일자리 이런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억지로 뭘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분위기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작은 경비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도시의 활력을 추구하고 그것이 결국 일자리나 경제도 활성화시킨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환경, 생태적인 분야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가 도시와 자연 이 분야인데 그쪽에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환경, 생태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환경, 생태 분야에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는 보통 아파트 용적률이 얼마냐, 몇 동을 지을 거냐 그런 걸 따지는데요. 사실은 그거 따지기 전에 아파트 안에 녹색 공간을 몇 퍼센트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용적률 계산해서 높이면 결국 전체 용적률로 보면 같이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녹색 공간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도시들은 녹색 지대가 많다 이렇게 자랑을 하긴 하지만 그 녹색 지대는 저 멀리 있는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데 거리로 따지는 대개 한 250m에서 300m에 우리가 편히 쉬고 가서 편안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녹색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일정한 녹색 공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전체 아파트가 갖는 가치 그리고 주민들이 갖는 행복함 이런 것들은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한국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울산이라든지 또 수원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도시들은 그런 일들을 이미 하고 있어서 대개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도시는 옛날에 주민들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장에 살아라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우리 고장이 좋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 같은 인구들도 돌아오게 되고 또 거기 삶에 만족이 되면 도시에 활력이 돌고 또 산업도 발전하고 이럴 거라고 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17대 국회의원 활동을 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환경 생태 분야에 좀 관심이 많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4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환경을 규제라고 생각하는데 기업도 돕고 우리가 주민들도 돕고 또 주민들의 특히 건강, 환경위생 부분에도 많이 신경 쓰고 특히 이제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국립공원이라든가 자연지역에 자주 가기 위해서 입장력 무료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오염방지법이라든지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하면 설비도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지만 또 시민들은 그걸 대기오염이 있으면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그 산업단지나 지역 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에 휩싸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을 이렇게 방지하되 서로 자발적이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하고 또 그것을 줄이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기업분들이 오히려 환경을 좀 더 개선해야겠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또 주민들도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데는 경제가 아니라 저런 환경이 우리 사회에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일에 4년간 열심히 뛰었습니다. 얼마 전이죠? 안산시장 출마를 또 선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지난 6년간 도시와 자연연구소를 경영하면서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또 그 나라는 제가 도시를 연구하여서 일부러 간 건 아니고요. 회의 참석이라든지 또 제 업무 때문에 간 출장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지역의 갈등 문제도 좀 해소하는데 또 아프리카의 가나라든지 필리핀은 또 그런 문제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그런 나라를 보면서 결국 도시를 이끌어 가는 것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를 이끈다면 그 도시가 훨씬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시가 역동성이 있어야 그런 역량도 강화되고 또 그런 역동성 가운데서도 도시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모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안산시 경우에는 역동성이 좀 저하되고 있고 또 제가 보는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활성화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화를 시키면 이 도시의 발전이 훨씬 빨라질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지금 현재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제가 배운 경험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하던 자의 여러분들이 그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제안도 있으셔서 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 지자체 단체장에 도전한 사례가 사실 심심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 국회의원 경력이 단체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참가 어려운 질문인데요. 국회의원 경력이 있다는 것 자체는 때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우리 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 했던 분이 또 시장을 하느냐 이런 이미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회의원을 4년 하면서 제가 나라의 산림, 나라의 경영 방식이라든가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는지 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아주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지금 안산에서 28년째 살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제가 국회는 2004년에 되었기 때문에 한 18년 동안 산 그 산 것과 국회의원 하면서 4년 안산에 산 것과 너무나 다른,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도시의 어떤 대표로서 도시를 볼 때 그 도시가 골목까지 아파트 뭐 이름까지 이렇게 와 닿았는데 제가 18년 안산에 살 때는 제가 집하고 연구소 또 가끔 시청만 왔다 갔다 했던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이 없었다면 사실은 시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4년 동안 저도 사실 준비가 썩 안 되고 국회의원 4년을 임하면서 반성도 많이 했는데 4년 동안 참 도시를 많이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주로 자연연구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4년 한 것 때문에 이제 도시와 자연연구소 이런 이름도 붙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6년 동안 이제 도시를 더 공부하고 또 자연과의 관계 이런 걸 공부하면서 도시와 자연이 균형을 잡아야지 자연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경제, 도시 이것만 해서는 도시가 균형된 발전한 도시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울산시 아까 울산시 또 순천시 이런 경우는 산업, 자연 이 한쪽을 치중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조화를 이루면서 국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뭐 창원시도 있겠죠. 그래서 도시가 각 도시들이 자기 개성은 살리되 자연과 산업 이것을 조화를 절묘하게 이루므로서 살기 좋은 도시 또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것이 국현 경험에 입각한 시각으로 보면서 그것이 제 눈에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눌 말씀은 천만한데 오늘도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방송 시청자 여러분 제가 도시와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91%가 이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의 91%가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우리나라 도시가 발전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이 지수가 높아질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의 경제, 정치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도시의 정치, 경제 또 환경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방송 시청자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도시에 대해서 많은 시각으로 따뜻한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종길 도시와 자연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